안녕하세요 주변의 챔피언은 버프 먹고 살짝 쥐똥만큼 좋아졌는데 그냥 유튜브가 찍어야 돼서 하는 극방관 한방 미포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미포가 쥐똥만큼 버프 먹었거든요 큐마나솜 아마 그런 거 먹었을 텐데 첫 템 징수가고요 치명탄 75%까지만 맞춰서 방관이랑 치명탄 최대한 가는 그런 한방 미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따구로 들어주시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자 신분이 좀 살려줄게 아니 인베를 안가 인베 가면 진다 근데 가지 마자 쳐발리는 조합이다 느낌이 오늘은 미드 미포 할게요 오늘 탑솔로 안합니다 탑가서 오늘 항상 고통받은 에옹 에옹 CS만 먹을게 막타만 먹을게 막타만 저 탈진 진짜 되려다가 모점 생각해서 유치화 들었습니다 앳? 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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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을 절대 놓치지 않는 힘 어? 어? 뭐 하세영? 뭐 하세영? 이번에도 큐선마 해 나는 그냥 W가 더 쎄도 그냥 큐선마 해 큐선마가 재밌으니까 뭐 하세영? 형 큐 형 형 스타야 그냥 굿나 처맞자 만화 수정 그냥 만화 때문에 갔습니다 연운 안가 그냥 이걸로 만화 편하게 써 만화 땡겨쓰기 정수를 그냥 안가는게 맞을 정수 템 밸류가 너무 너무 구려요 여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그.. 빨리 그냥 해! 그렇지 그렇지 그 씨만 다리우스 다리우스 템 뭐야 저거 눈탈가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니가 또 뉴메타구나 아 5등가 어, 들어가! 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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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이씨 뭐 없어? 어....쉬박 바리오수 죽을줄 알았는데 안 죽네 징수씨 나오셨어요? 이제 이럴때 해파는거지 근데 마나가 너무 빨리 달긴 하겠다, 이렇게하면은 왔나? 천천히 그냥 갈께 천천히 와드 있니? 그렇지 궁 궁 궁 궁 큐!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나이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템 잘못한거 같습니다 연웅 가십시오 그냥 아! 나는 개부족하네 진짜 무조건 침착될 거 아니면 연웅 그냥 가십시오 침착되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펜이 안나와 너 뭐야? 저거 왜 맞아주셔? 맛있어 평타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와아아아악!! 뭐야! 오케이 럭키 펀치 빙수로 죽어버렸고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가라 어? 딩 딩 야 너 퓨 썼잖아 흐흐흐흐흐 나 다리언스 조꼬스인줄 알았는데 쪼꼼 아쉬운 분이었네 플레이가 안녕하세요 뭐야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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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저기 가주는 중 엥? 엥? 평큐 평 저쪽으로 와줘야지 어? 안녕하세요 유채와 온 응 잘가 오 죽을 뻔했네 여기까지 여기 있고 이거 해야지 여기 해야지 어르는 정신화하면서 더블키라기 하하하하하 나의 고급 기술이 어때? 다음 템은 치명타가는게 그래도 고점은 세가지고 평큐 속힐 아트와서 뒤로 빼야겠다 그냥 여기까지 오면은 감 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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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 entails 거 고을 맛있노노 궁딜 현재 최대 5000 물리기 1И 직전일 때 amar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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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야미 퓨 이거거든 물어 물어 궁 써 그냥 아 왜 야미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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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발사 발사해주세요 음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즈도 안녕하세여 나이스 탐퀴즈랑 1대1 왔다니 성 뒤가자 아니 뭐야 뒤에 있던 뒤에 있던 카타 의문사 무한의 대검 온 두가자 아 공격력이 500인데 5만으로 공격력 현재 110 큐 한 대 맞으면 600인데 어 얘? 데미지가 몇이야 이게 와 와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2쓰는동안 죽어 가자 들어와 어디있어 다음 았습니다avi 들어와 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데이지 wur 왜져래 아휴 benefit 어 여기다 여기 공기 1초 컷 너무 가자 그 평큐 아 아퍼 아 너무 아퍼 공데미지 마 야 나 이 수치 처음 봐 만이라는 수치가 있다고 이 세상에 그럼 또 이ού 그리고 또 그러나 지 серьез 뭐야 카타 뒤에 effect 누굽다 어린이 숭XX X 와아아아아아 ichbox 궁은 약 한자가 쏘는거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집가야지 나이스 습 다음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익 와아아 XP 13 돈이 이상해 네? 한 대만 맞아주면 안 되니? 맞아주네? 존나 5만 100이 오 5만 고개인가 100이요? 끝! 고맙다 카타야 고맙다 이 형 보자 한번 아니 뭐야 뒤에 있는 새끼 왜 죽었어 자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였구나 야 근데 이거 진짜 의문사네 뭐야 카타 뒤에 떠 죽었나 본데? 어? 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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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고 죽은 거야? 아니 씨X 봐도 모르겠음 아 잠깐만 40분 게임인데 45킬 한 거잉? 이게 분당 1킬이지 씨X 재밌었습니다 한방 미포였습니다 끝! 헬로 암텔롱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구독 삶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